광주, 광교 남부교회 그런데 이렇게 작은 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성민들께서 많이 헌신하셔서 예배당을 구입을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.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부모님의 사랑 기억할 때 큰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요. 또 연인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.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멘이신가요? 아멘이죠. 하나님의 큰 사랑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대한 사랑, 우리의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.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. 어떻게 나타났나요?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.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또 보혈이 흘려지면서 정말 우리를 그토록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이렇게 오면서 액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이런 액자를 광교 남북에 전달을 해드리고 임현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말하면 Who are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big a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. He gave 우리에게 주셨어요.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Whoever believed in him Whoever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가난한 자나 또 부자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또 연약한 사람이나 또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Not present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. He gave He gave everlasting life He gave 여러분 알죠? He gave 다 가졌습니다. 뭘 가졌냐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.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나타나신 사랑을 보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이 노래가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.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증양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이 저자는 이 저자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찬송가에 적혀 있습니다.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참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9명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나와서 기르고 있습니다.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0년이 됐어요. 결혼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할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런데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제를 가든가 그렇게 하면 힘들면 이제 정말 잃어버린 부모 없는 자녀들을 입양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면서 천도하든가 당신은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장남인데 할머니 모시고 있었고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작은아버지 동생들 다 있었는데 할머니까지 모시고 어디 선교제 가기는 이게 복잡하고 힘들게 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입양을 하나씩 했는데 뭐 한 명만 하려고 맘먹었어요. 여보 한 명하고 되느냐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아이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명만 있구냐고 하면서 더하자고 더하자고 하는 거예요. 저는 많은 날 아내와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아내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제주도부터 강원도부터 인천부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여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다 타리면서 입양을 했는데 아홉 명을 기르고 있어요.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에게 어려운 일이죠.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60년대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홀로 살아가는 이런 홀사모님들 참 귀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개인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. 이 광교 남부교회가 많은 영웅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웅들이 모이는 거잖아요.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섬에서 또 위로 선교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정 때도 우리가 명절에는 외국인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영웅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네팔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이루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. 성들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성들이 모이는 이 예비당도 우리가 이 가꾸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이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아름답게 예비당을 꾸미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못해요.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세 번째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강균 안보가 잘 되는 것 부흥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힘을 쓸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출석도 잘 하시고 또 예비를 잘 들이시고 그 다음에 집회에 함께 잘 모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자나 간증이나 말씀 전하는 분도 교회를 위해서 잘해야 되고 교회를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각각 일을 얻은 대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연보도 잘하고 연보 잘하는 교회가 잘 되지 연보 안 하는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. 이 강균 안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교회가 풍화하고 잘 된다고 믿습니다.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. 빌리포서 2장 21절에 보면 죄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야 돼. 그리스의 예수의 일을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의 일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. 우리 공부하는 것 또 사업하는 것도 또 결혼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왜 하느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거죠.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.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대한 섬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.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려 함입니다.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. 잘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을 닮은 것이에요.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.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다 드리면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우리를 섬겨주셨어요. 이제는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이 섬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. 마지막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위대한 사랑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